아들아 딩카충 이렇게 자, 됐고요 알았어, 어? 이겼는데? 아니 다 이겼는데 무슨.. 자 이거 먹었죠? 너무 쉽게 끝나는데 오늘 이거? 남피 다섯명 보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.. 들어가면 끝나겠는데요? 아 군악대입니다. 다행히 진군에서.. 아이고 뭐.. 일로 갈 필요 없겠어요 그냥 억 갑시다 나는 억 갑시다 자 광종 좀 세우고 갈게요 어차피 여기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군악대에서 전진해 제복에 있다가 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자 위기도 이겼고요 자 부인 어디 갔나요? 자 분전 연전 자 신소 아까 없고 호걸 배웁시다 호걸 아 왜 왔을까? 아 가져가고 자 앞부터 시간이 또 11시가 넘었군요 역시 여러분들이 조용해지는 시간 흐흐흐 자 사기 좀 올리지 자 사기 올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됐고요 자 됐어요 진군에서 일로 갑시다 원래 11시 넘으면은 좀 조용해집니다 아 해산 안하나요? 자 자 관우 뭐가 필요하지? 병기 규모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없죠 아 공성에 놔둡시다 자 자 어디로 가야되나 아 그냥 붙읍시다 깨기도 싫어 이제 업이면은 한복이 또 아 장합이죠 장합은 조금 긴장 해줘야 되는데 자 진군에서 합의 먹어주고 자 뒤쳐주면은 제가 가겠죠 자 아 맞아요 네 공정무사가 지금 더블 공정무사라 엄청 지금 장난 아니죠 자 갑시다 자 뭐 지지는 않겠죠 뭐 견진도 아니니까 자 됐고요 지금 기병 기창궁이군요 다 골고루 왔네 자 공병이 약간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진 넣어줍시다 그냥 일로 안 올 것 같지만 넣어주고요 창병이 하나인가요 아 창병 하나군요 격창 빼고요 됐습니다 갑시다 네 두 명이 났다구요 두 명이 났다구요 뭐가요 아 일로 안 오나 갑시다 자 다 저리로 가나 괜찮아요 저는 이거 빼는게 더 좋거든요 흐흐흐흐 속방지휘이 있고 속방지휘이 있고 아 어디가니 일로 갑시다 아 장압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자 자 뭐였나요 자 제사지휘 자 제사지휘의 힘 자 제사지휘의 힘을 보여줘 아 엄청납니다 끝났나요 제사지휘 빨리 끝나는군요 어 한번더 아 노랑군이 거의 뭐라고 노랑군이라고요 흐흐흐 항상 그런건 아닌데 흐흐 아 잠깐만 아 뒤털리고 있었군요 자 발빠른 좋은 자 갑시다 빨리 가 2G5장 쓰고 빨리 갈게요 신비 가시고 자 이쪽으로와서 이제 좀 깨줄게요 저기 뭔데 혼자 흐흐 갑시다 제사지휘가 엄청나죠 한번 더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거의 따따블 제곱이 되잖아요 이미지가 아 좋은 딱 돌아줄까 하하 돌아가셨나요 살짝 돌아주시고 갑시다 자 가자 가자 아 도망가는거 보세요 어이? 또 왔다고? 자 잠깐 빠져주시고 자 만인적으로 갑시다 자 만인적으로 갑시다 이번엔 가자 자 살짝 돌아주시고 좋아요 응? 뭐 끝났어? 돌아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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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끝나고 그러네 하하 제사지 제사지 안해도 되겠죠 이렇게 모여있는데 뭐 제사지 위야 갑시다 자 장압이 뒤에서 하지만 어려움 없죠 군주 모르니까 살짝 빠져주고요 자 오완맹사 오완맹사도 엄청 좋거든요 자 조언 한번 하자 자 조언 한번 하자 그것도 지금 생각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맹획 오완맹사로 한번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어 맹획이 그 산월족은 아니고 무슨 아 이게 무슨족이더라 아 오한족이죠 오완맹사니까 오한족이죠 오한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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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을 모아서 좀 해볼까 아니면 뭐 시간은 많습니다 언젠가 하겠죠 궁경도 제가 좋아하게 제가 불이랑 화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다 해봐야죠 뭐하나 캐릭은 많고 할 시간도 많기 때문에 행복하죠 행복하게 그냥 즐겁게게 게임 하다보면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자 기도진 할게 없네요 아 치료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6항이요? 궁수단 특집 6항? 팔쟁이 자 니네 가서 깹시다 이거 제사직이 있으니까 뭐 성벽에 누구 만나도 별로 무섭지 않죠 지금? 아 올라옵니까 얘네? 자 여기 모여주고요 독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요 자 모여주시고 제사지 입십시다 끝났죠? 아 어디가니? 자 끝나셨고 제사지휘인데 뭐 똑똑한 애들은 지금 다 애들 꼬시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 등용에 미쳐가지고 지금 자 화살로 성을 깨는 참 웃긴 상황 자 가운데 와서 속방 지휘 해주고요 자 아이고 뭘 해줄까? 잠깐 빠질게요 자 만인적 자 만인적 자 불구리지만 뭐 만인적이 있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아요 흐흐흐 그러게요 들어갑시다 이제 자 자 뒤에 하나 찍어주고 비비고 들어가 비비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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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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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힘 더 좀 더 좀 더 아휴 진짜 버티기 아휴 진짜 됐네요 자 또 갑시다 이거 여기서 못 쏘나? 내가 쏠 수 있죠 어? 아 해필 아 그러게요 좀 해산 좀 하고 다시 할까요? 이거 너무 다 들어왔나? 아 뭐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흐흐흐흐흐 지금 아래도 다 전투 같잖아요 자 그럼 아래 어떻게 됐나 밖에 제가 아래 보내놓고 신경은 안 썼더니 아 이게 이게 아 지었네 왜 지었냐 가면 되죠 흐흫 아 알아서 무장도 다 보냈네요 네 됐어요 자 말 좀 들어주고요 됐습니다 됐죠 또 할 거 있니? 이제 조사는 합시다 추천은 없군요 자 훈련 자 기병 이런 때 시켜야 됩니까 진짜 자 군사 순찰합시다 민신빵이구요 됐어요 자 노식 지휘 간손미 간손미 사랑하시나봐 간손미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아까 인재 꼬셨잖아요 그 정도면 거의 1년 할 일 다 한거죠 히히 퇴수자가 다 합니까 히히 퇴수자가 다 합니까 히히 퇴수 좀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이 정도면 퇴수 좀 애들이 생겼을 거 같거든요 장비 관우 다 퇴수 시켜주고 장비 관우 다 퇴수 시켜주고 장비 관우 다 퇴수 시켜주고 자 자 뭐 이러니까 공격 지휘야 진짜 어이가 없죠 아 또 들어가냐 들어가냐 쟤 어디로 쟤 어디로 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 이렇게 느려 장비 관우 다 퇴수 뭐 장비관은 유비편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아 그래도 애들이 이제 노숙선생을 이제 뭐죠 모시고 있다는게 중요한 거죠 해방할게요 아 남피 아 열려들명 얘네들은 못 믿겠는데 공손실은 왠지 믿음이 안가는 충성심도 엉망이죠 됐어요 자 됐고 자 이 퇴수 좀 줍시다 물자 재분배 한번 할게요 아 그래요 퇴수 좀 주고 관우 아 관우 하나 퇴수 하나군요 뭐 이런데도 좀 줘야겠죠 여기 하나 줄게요 야 다 되는구나 이제 자 알량 자 낭이 하나 더 장비가 저랑 그거긴 하지만 그냥 줄게요 동지긴 하지만 갑시다 지금 동지 보다 퇴수하는게 더 많은거 더 좋은거 같아요 됐네요 됐네요 됐고요 자 진군합시다 이게 뭐야 아 동타기랑 싸우는군요 여기는 그러면 바로 제가 하늘을 쳐줘야죠 자 외교 상황 한번 볼까요 이제 쪼고 와 이거 뭐야 야 나 빼고 다독맨이었어요 와 이러니까 조조 와 조조 외교 와 조조의 외교력은 정말 끝내주죠 여기 먼저 먹을게요 위로 올라가서 저기 먼저 치고 내려올게요 야 클릭해 어 클릭됐죠 동타기 자 동타기 저러기로 올줄이야 어 알았어 어 저렇게 넷이 동맹을 해버리면 말만 반연합이 아니지 거의 반연합이나 마찬가지네 아 잠깐만요 이거 먹고와야죠 호관 아 뭘 바빠 병력 최대 자 기병 뭐 반연합 하도 많이 당겨가지고 이기겠죠 이겼구요 자 됐고 자 얼른 뒤로 빼 뒤로 빠지고 하하하 괜히 꽁으로 먹었네요 호관 아 아 부인 아 태어났군요 그냥 건강하게 아 그냥 건강하군요 아 뭐하지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뭐 없나요 노 노 노 노 노 하 하 아 뭐 없나 음.. 노가다 좋았다 노사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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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노사연 이겼다 노사연 노사연 이겼어요 노사연 노사연 나이스 노사연 노사연 재밌네요 노사연 아 저수? 저수는 좀 그렇죠? 구름부릉님 안녕하세요 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봉 아 다음에는 노사봉으로 노사봉은 어떻게 해요? 아 왕랑이 많군요 땅이 심지어 아 이러면 출진해야죠 아 혼자야? 이렇게 땅이 많은 중 나 왕랑이 마지막 막탄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었구나 아 견진인가요? 붙읍시다 견진이지만 붙읍시다 시작 자 됐고 자 기동진이 없네요 아 기도진 기동진 있으면 참 좋은데 철기 병조 갑시다 자 조은 자 이번에 조은을 좀 믿어 볼 수 있을까? 자 자 자 다시 자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조자룡의 힘 자 사기 떨어지고 좋아요 자 자 아 견진 역시 단단하긴 하군요 안달아요 안달아 와 아 방어강까지 자 갑시다 여러분 시간 괜찮으시면은 오늘 가능하면 끝장 보도록 할게요 너무 무리인가? 하는거 봐세요 됐습니다 아 제사지위 쓸일이 없었네요 자 갑시다 합의 공략하자고? 알았어 뭐야 졌냐? 설마 졌냐? 설마 졌나요? 아 아직 지지 않았는데 지지게 져가는군요 어 꽤 많이 보냈는데 그걸 지냐 자 어 이리로 갈까요? 오랜만에 색다르게 기도진하고 자 철기하고 갑시다 병조까지 아 이쪽은 나무 있어서 별로 자리 안가죠 보통 200명 저거나 먹고와 자 자 기병 속공지 아 저거 기병 속공지에 쓸걸 그랬네요 아 사기 좀 올려야 되는데 다 왔나요? 자 속공지 해주고 갑시다 아 두개 있군요 갑시다 저기로 가시고 자 일로 오시고 어 설마 올라와 있죠 이거 제사지휘를 끝내야겠는데 자 제사지휘를 끝낼수도 있겠네요 자 모여 빨리 오고 제사지휘를 끝납시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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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식선생님 뭐하시나요 안 쏘나요 안 쏘나요 아 누누생님 쏘시죠 아 왜 뭐 곧다 쏴 자 제사지휘 한번 더 아 선생님 안 쏘셔 아 선생님 안 쏘셔 아 아 옵시다 자 맹 갑돈 가시고 자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에 또 이 뒤에 연달아서 한 2시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많이 표근해 하시는 것 같으니깐 여기까지 하고 그럴게요 아 답답해 깨깨깨 상품 빠지고 아 조인이 결국에 조인이 나서야 되나요 아 아 아 아 아 자 우압명사 합시다 자 우압명사 합시다 한번 자 우압명사 합시다 한번 야 우압명사 끝내주네요 자 됐고 자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화요일이라서 좀 힘드시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괜찮으면 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마음같아서 여기 끝내고 싶긴 한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낭이야 애들만 좀 보내주고 오늘은 마무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깐 자 고록 고록 이렇게 다 쉬나요 자 됐고요 어 난피해서도 올게요 괜찮으시다고요? 괜찮으시다고요? 자 됐어요 지금 사실 뭐 여기만 먹으면 되거든요 여기 여기랑 이제 여기까지죠 이렇게 먹고 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요렇게죠 요렇게 요렇게죠 요렇게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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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왕랑 끝내고 조조 끝내고 동탁 2개만 3개만 먹으면 끝이거든요 10살이라고요? 아 10년 지났나요? 간소미 태수가 될까요? 잠깐 임명 볼게요 자 간홍이 큰일을 하긴 했는데 안되는군요 아 간소미가 태수가 안되네요 이거 한 2시간 2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조조 깨는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 다행히 싸워주는군요 아주 굿 타이밍입니다 지금 아 뒤에 이거 다 털리겠는데 이거 아 열 살이라고요?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2천밖에 없고요 잠깐만 여기 상단까지만 먹어 줄까? 상단까지만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오는군요 서영이 아 엄청 빠르게 오네 서영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단까지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아 너무 빨리 오는데 여기까지 먹으면 좀 더 편해지죠 확실히 어 아 그냥 울었다 아 미쳤다 아 아 돈이요 돈이 뭐 전쟁하다 보면 쌓이죠 돈이야 뭐 아 이걸 지는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지금 실수해가지고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광이 형님 아 광이 형님 계셨구나 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 아 광이 형님 아 광이 형님 계셨구나 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 말이 없으셔가지고 계시고 계셨구나 지금 몇 분 안 계신 줄 알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 되겠죠 아 벌써 엔딩이라고 하시면은 더 보기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쵸 아 괜찮으시단 말씀이시겠죠 야 뭐냐 아 아 병조 안 가면 되죠 아 아 유튜브에 아홉 분 계시고 또 트위치나 아프리카도 혹시 모르거든요 자 제사주의 간수 밑에 하하하하 아이 군기님 뭐야 하하하하 아 아 저 내일 쉽니다 광이 형님 내일 쉬고요 심지어 모레 휴가 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아 시청자분들 아 피곤하실까봐 그래서 평일에 저도 밥벌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낮에는 평일에 밥벌이 하는데 제가 방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오늘은 진짜 괜찮습니다 하하하하 아 아 육풍간인가요 아 육풍간이면 조금만 한두 명만 더 꾸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후원으로 또 힘을 주시니까 해야죠 하하하 자 나오시고 자 많이 인적합시다 아 갑자기 좀 신나졌네요 확실히 하하하 업 시켜 주셨어요 지금 자 가시고 어 서영 달리나 서영 달리나요 서영 달리시나요 자 서영 달리 서영 달리시나요 사례되셨네요 근데 자 서영 서영이 명장이긴 하지만 여기선 아니죠 하하하하 아 딜 질주지 와 빠르신거 보소 근데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나가셨네요 자 투지우장 합시다 어디가 어 어 뭐야 와 돌아가셨나요 다시 누르고 다시 누르고 다시 누르고 됐습니다 하하하 아 아 캤시 열한 분 계신구나 와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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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건 아닌데 자 이건 아닌데 잠깐만 물에 불쟁이 없죠? 불쟁이 없고요. 아 저건 불이 써야 되는데? 자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와 이... 아 동타기 무슨... 일단 장난 깔아주시고. 아 갑자기... 아... 아 너무하잖아 갑자기. 갑자기 너무하네. 아 동타까지? 아 갑자기 무서워졌어. 자자자자자자. 일단 협공하고요. 아 속방지위. 자 군주 먼저 죽입시다. 충성심 30 날아가게. 자 오하밍사 써. 거기 가운데서. 세 군데 다 맞죠? 오하밍사. 좋아요. 자 오하밍사 또 씁시다. 아씨 아껴서... 아휴 충차 날아가셨네. 자 뒤로 오고 뒤로 오고. 자 절대 못 들어가요. 절대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되죠? 아... 아... 그만 쳐 이거사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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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는거봐 이거. 아휴... 자 도망... 멀리 가 멀리 멀리 멀리... 빠지고요. 빠져 빠져 빠져. 좋아좋아좋아. 좋아좋아좋아. 동탁 잡으면은 그래도 힘이 빠지겠죠? 됐어요. 자 들여가면 안되니까 돌아서 또 막아줄게요. 자 일루와. 자 제사지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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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. 제사지휘의 힘. 자 가시고. 자 제사지휘 생각보다 힘이 없군요. 왜 이렇게 금방 끝나. 자 됐고. 됐습니다. 아 이겼어요. 아 이겼어요. 아 이겼어요. 다행이네요. 협공. 확실하게 협공해주고요. 자 됐죠? 폭방주의나 해봅시다. 사기나 올리고. 어우 다행이다. 어우 다행이다. 어우 둥타워서 깜짝 놀랐네. 아 참. 한명이 저렇게 많이 데려오는게 제일 무서워요 진짜. 아 간옹 아직 안됐나요? 아까 여섯명인데가 낭약. 낭약 여섯명이 있을 필요 없죠. 낭약. 하나 둘. 아 교목까지 올까요? 합의해서 옵시다. 자. 지금. 아 이게 뭐냐. 추단 해산하고요. 자 한해. 뭐야. 한해 마지막이잖아. 갑시다. ruh Velvet. 룶. 룩. 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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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나요? 먹나요? 아 나오겠군요. 아 나오네요. 아 그냥 먹었으면 더 좋았을텐데. 안될. 강적 홍마 flex crossing. 강적 Carl plano . 하나 둘. 하나 둘. 네. 하나 둘. 하나 둘. 둘면. 하나신 정돈. 하나니까. 범위버프 룽. 스케일을 쓰잖아요. 하나 둘. 아래에. 범위 버프를 쓰면 범위 스킬을 쓰잖아요 그 범위 안에 형제나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그것도 들어갑니다 버프를 하는 게 스킬 쓸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들어갑니다 범이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되고요 형제 부대 안에 있어도 되고요 자 기도진으로 할게요 안나올 것 같긴 한데 안나오겠죠? 안나올 거예요 안나올 거라 확실합니다 자 조은 하나 가서 끼고 올까요? 어우 조은이 많이 다쳤네요 와 160 자리 뭡니까 이거 가정 잘 가세요 네 다운 다운 조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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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은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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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말 아 뭐 그런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딸 받는거 보다 개인적으로는 여성 무장 만나서 연애해서 하는걸 더 좋아해요 왠지 진짜 연애하는거 같아서 아 부장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거 왜 있었지 이거 갑시다 조금만 올께요 괜히 제사주의 한번 해주고 진막해 줄게요 안봐 이겼네요 안반데 이기고 아 뭐야 자 잠깐 빠져주고요 자 꼈다 자 만인정 딱 걸렸죠 자 그리고 못도망가게 돌아주고 아 궁균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됐구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는 즐겨찾게 해주세요 자 한복도 가셨죠 자 한복도 가셨죠 운이 거시기 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되게 잘 꼬시더니 좀 잘 꼬시는 그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꼬시는 그게 아까 이제 애들이 없어서 그러나 아 이쪽을 이쪽으로 관우를 이쪽으로 데려올까요 남피 있는 애들을 엄청 잘 꼬시는데 남피 있는 애들을 이쪽으로 데려옵시다 관우 이런 애들을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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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관웅이 지금 군사군요 아 군사네 됐죠 군사면 됐죠 관웅이 군사면은 관웅이 인생 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자 가서 치료 좀 하겠습니다 아 뭐냐 아 일로 온다고 와 아 거기로 안가 아 쫄긴 조조 아이 참 야 이거 와리가리 각인데 여기 얘 뭐합니까 얘네 니네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아 맞아요 외교하면 정말 빨리 오르죠 아 관웅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었구나 그래서 일을 못했구나 아 미안해 해산 해줄게요 어쩐지 애들이 가만히 있더라 자 제압해서 뭐지 외교 그냥 뭐 황보숭 거부 얼음보숭이는 안되죠 전풍 아 상업 사람을 꼬실이니까 사람을 꼬셔야 사람을 꼬셔야 알았어 가시고 말 잘 듣는 군주죠 자 이거 먼저 올 것 같은데 회유요 아 회유 공장 많이 모르죠 뭐 시켜볼까요 그럼요 외교 뭐 하나 할까 정전 아 여기랑 정전 할까요 여기 유표랑 유표랑 별로 필요 없는 데라 유표랑 정전 합시다 아 근데 아까 간웅이 교섭 7단이니까 할 수도 있겠군요 한번 갑시다 외교 자 정전 또 누구 할까 동타기랑 정전 할까요 정전하고 조조 이거 먹어버릴까 그냥 헤헤헤 또 누구 있나요 손건 됐죠 미추구는 우리 편인가 게임하면서 간손미 좀 올려달라는 분은 처음이에요 간손미 올려달라고 돌아가신 분도 처음이라 생각보다 색다르네요 자 신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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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되고요 안되고 유비되나요 아 유비도 안되나 부인 밖에 안되는군요 아 옵니까 아 짓는 중이네 신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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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구 한번 됐네요 자동 변제 끝났다 이거 갑시다 장압도 왔어요 또 시작 또 시작 인재등록 시작했죠 또 정전은 정전이고 일단 얘네들은 다 죽여야겠죠 아 원김에 치료 나할까 치료 나합시다 이렇게 된 김에 치료하고 야 관우 너 혼자 싸울 수 있잖아 수락 복병궁 아 좋아요 치료 3천 야 부상병 다 3천씩 있는걸 아 미국 보내라구요 흐흐흐 흐흫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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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결로우 아 뺏겼군요 괜찮아요 흐흐 흐흐 자 아우 부상 치료 좋구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뭐라고 자 노시상생 봅시다 흐흐흐 자 가져구요 자 뭘 뭘 또 불굴 해야지 다 아 올라오고 자 선생도 올라오고 오고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다 깨지 다 깨졌나요 아 운제를 썼어 아 아 아 아 올리 아 운정 썼어요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흑 자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흰 아이고 사기가 너무 날아갔는데 자 속방주의해야겠죠 빨리 자 속방주의하고요 장비가 썼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서영 좀 먼저 죽이겠습니다 잠깐 빠지고 어 자 특공대 가야겠죠 특공대 특공대 하나 가시고 얼른 와 얼른 와 어우 무서운 불쟁이 있죠 불쟁이 먼저 순유 먼저 자 이럴 때 제사지휘가 짱인데 왔군요 제사지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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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야 방화 쓰고 가냐 아 아 쓰고 가냐 그걸 아 아 아 마지막 1초에 쓰고 갑니까 아 아 아 진짜 아프죠 자 됐구요 갑시다 또 어디 갑니까 쟤네 아 쟤땜에 그러는군요 자 좋아요 역시 이게 특공대가 하나 있으면은 편해요 위기했을 때 제가 특공대 작전 가끔 쓰거든요 자 얘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잘 가시고 자 투지호장 자 다시 돌아오겠죠 난리군요 난리군요 그냥 서로 성 다 깨지고 아 이거 동민 동탁 동생 아닙니까 저거 자 가시고 자 됐습니다 한해 방어전에 성공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1초 차이로 쓰고 죽냐 그거 진짜 아 좀 너무 아쉽네요 자 낙양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또 여기 버티고 있죠 아 참 물에 버티고 있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해산을 했다가 다시 올까요 지금 부산물이 너무 많아요 아니 치료를 해 그냥 치료합시다 줘봐 또 들어오죠 자 속방지위나 애들 좀 볼게요 자 무장 자 전법 자 속방지위 심 있고 아 대위지위 필요 흉노난사 지금 화개랑 좀 괜찮은 아 위풍지위 응 위풍지위 있었어 상당 들어온다고요? 알겠습니다 와 고무 있다 고무 있다 아 포르군요? 아 지금 방금 잡힌 상당히 상당히 들어온건 상당히 안좋은 소식인데 병력 최대해서 막아줄게요 그쵸 여기도 출신해서 막아 몇만이 온거야? 6만이었군요 잠깐만 아 동타기 지금 아 이게 조조랑 동맹이라 이게 아 가야죠 막아줘야 겠네요 이럴때 아 여길 쳐주고 싶은데 일단 막고 갈게요 동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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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전군을 다 보내면은 또 어려워지거든요 아 참 또 그래야 또 재미있겠죠 자 버티기 자 버티기 합시다 들어와 아 불쟁이 아 불쟁이 하나만 딱 있으면 진짜 수비할때 최고인데 수비 악화 있군요 자 가시고 탈출해 자 장비 가시고 장비 가시고 자 나오고요 다 모여서 사기 좀 올려야겠네요 사기 엉망이지 사기 엉망이지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어 화살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자 올라가시고 자 올라가시고 됐어요 아 너도 화살이구나 갑자기 왜 이래 아 사기 뭐 또 날아갔나요 아 이놈의 사기 옵시다 이제 방깍이 있네요 방깍이 있는건 매우 좋죠 갑시다 자 수비 악화 자 자 와와와와 저 좋은 로고 어 너도 올라오고 자 붙어주고요 자 좋아요 힘을 쓰진 못하는군요 애들이 치료를 마침 치료를 다 했으니까 더 좋네요 자 제사주의 자 못 도망가게 돌아주시고 설마 하이한테 칠까 그래도 볼게요 안 보면 진다니까 저거 아 진짜 아 설마 아 가셨군요 아 하이 하이 벗고 가셨습니다 아 아 아 빤스런 하셨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자 이제 역군 갑시다 미충 미싱 미싱 한부대도 못 하하하하 자 됐고요 자 낙양 갈까요 바로 갑시다 자 낙양 가면 되죠 뭐 낙양까지 먹으면 홍농은 뭐 먹기 쉬우니까 아 좋고 설마 올라오지 아 낙양으로 오는군요 야 서왕 오네요 아 35,000? 아 잠깐 아 수상전이다 아 수상전 안 좋은데 잠깐만요 특기 수영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아 아 아 진짜 망했는데 다 퇴각 당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잘하면은 아 흠 흠 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흠 흠 흠 흠 야... 한 번 속방지휘를 한 번 하고 연안할게요. 아, 네 개짜리라... 아, 다섯 개군요. 아, 미치겠네. 아, 연안... 수영이 아예 없어도 연안되면 깎인다고요? 지금 관우가 있어요, 다행히. 아, 그거 없는 애들끼리 해볼까? 제가 알기로는 없는 애들끼리 해도 깎이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? 아닌가? 한 번 믿고 해볼게요. 방법 답이 없어요, 지금. 재연안. 연안하시고. 자... 자, 됐어요. 속방지휘... 아,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, 지금. 어쩔 수 없죠. 갑시다. 아, 저희도 연안하는군요. 아, 수영 어느 느낌에 하면 안 깎입니까? 아, 저는 수영을 있는 애들이 하나 껴야 되는지 안 깎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. 또 하면서 다 하나 또 배우네요. 어디 가니? 야, 사기 봐. 장수들! 와 이거 다 까닐 것 같은데요? 아 그러니깐요 이거 아씨 표정 치룩까지 수비 악화 디버프를 합시다 와 디버프 아 수상전 안걸렸으면 좋았을걸 뭡니까? 공격 약화? 아 내시다 풀렸나요? 뭐야 아 오한맹사 야이씨 뭘 쓸 것도 없어요 수비 악 디버프를 합시다 야 그래도 150이야 아 얘네 뭐 이렇게 방어가 높아 하하 하하 제발 한 명이라도 아 이거 다 까야겠는데? 와 완전 잘못 싸웠어요 이거 완전 완전 실수였어요 아 이렇게 싸우면 안되는데 차라리 오한맹사 합시다 야 어디 죽으나 거기 싸우지 말고 아 씨 아 그러니깐요 배차이에다 지금 사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나마 군주 잡으면은 30 떨어지니깐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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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죠 아 사기 30 떨어졌구요 방화했는데 서왕 맞았어요 지금 하하하하 방화했는데 서왕 맞았구요 진의 편 맞았어요 진의 편 맞았어요 지금 진의 편 맞았어요 잠깐만요 자 공.. 아 공갱이 악화 됐고 하하 수비 악화 서왕 갑시다 진의 맞았어요 하하하하 자 방화범 누군가요 방화범 아이 순위 있군요 뭐야 동탁 또 왔어? 아이씨 하하 아씨 자 아 우한맹사 합시다 그냥 아 を 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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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발 이겨줘 아 아 난리군요 지금 자 공격 약화 이쪽에 줍시다 아 공격 역할을 했나요 지금 지금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뭡니까 이게 자 서영 아 다 방어가 왜 이렇게 높아지네 방어가 거의 제 두배되요 어쩔 수 없이 그 동탁 먼저 쳐야겠네요 동탁을 쳐야지 살기가 떨어지니까 아 참 뭡니까 수비악화 아 그러니깐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촉방지질 하답시다 아 또 효장치고 장비 아 관우야 안 돼 관우 안 돼 아 관우 가시나요 아 관우가 갔네요 아 자 사기 올릴게 요거 속방주의 밖에 없어요 고무대로 하겠어요 이제 요거 어차피 아 방화 방화 땡큐구요 방화 땡큐 방화 땡큐 근데 우리 편이 지금 거의 다 거의 끝났군요 아 그러게요 오나라 아니면 정말 자 수비악화 디버프 하나 한번 걸고 갑시다 디버프 하나 한번 걸고 갑시다 디버프 하나 한번 걸고 갑시다 자 너 그냥 나가 아 방화가 그래도 다 근데 방화가 오히려 지낼 편 맞아가지고 더 좋았어요 지금 자 오완멘사 쓸까요 오완멘사 오완멘사가 다 안 맞지 아 참 자 아까 저기 함정전술 있긴 한데 아 왜 아 뭐야 언제 왜 하셨어 저기서 뭐합니까 빨리와 빨리와 아 자 자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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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서 저쪽 가서 싸울게요 야 이걸 아 수영이 하나밖에 없는게 정말 표절 아프네요 아 아 불도 맞고 야 군주 가시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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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아 또 방어하는거 아냐 또? 방어할 수 있으니까 떨어질게요 아 졌네요 지금 군주가 90일밖에 없어요 900밖에 없어요 군주가 분리해서 군주는 따로 가겠습니다 아니 저 리게일만 안하구요 그냥 사망하고 끝나는거에요 그래서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또 안좋죠 죽겠네 진짜 아 이거 아닌거 같아 이거 퇴각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야 수상전에 완전 뒤였죠 한번 잘 됐네요 어차피 퇴각해서 한번 아 지휘가 아니고 자 완전 실패했구요 아